2023 퍼펙트 뮤직 어워즈 리스너스 초이스 수상자는 뉴 진즈 축하드립니다. 와우 뉴 진즈! 전쟁은 제도 능력으로 글로벌 수상들을 매력시키는 물론 스포츠카의 확산 누적 수익 20억 룰을 돌파하는 기업을 터였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 진즈입니다. 우선 저희 무대와 노래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노래로 많은 분들께 좋은 행복과 그리고 좋은 영향과 많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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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고 항상 재밌게 같이 시간 지냅시다. 고마워요. 네. 우리 민규씨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뒤에서 응원하고 든든하게 저희 서포트해주시는 저희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모님 같은 대표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버니즈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앞으로도 꾸준히 기대되는 유니스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quackすごい다랍니다. 긍정적puter 얼마나 영광을 다들 챙깁니까? 맞습니다. 네. boring 이렇게 살리는 một toss